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스타즈의 김도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들께 머랭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머랭 타임 일단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할 때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달걀 껍질을 반으로 가른 다음에 노른자 한번 흰자 한번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노른자는 톡 네 그러면 머랭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시만 틀렸다 와 이게 장난 아니구나 와 아 이게 장난 아니구나 제작팀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 시키는거에요? 와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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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흘러내릴 것 같아 아 웃지 마세요 잠시만 잠시만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성공 와 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스타즈 김도현이구요 저는 이제 프로듀스 101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아이돌로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김해에서 나고 태어났구요 서울로 올라온지 벌써 한 4,5년이 돼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일본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도 능통합니다 지금 일본어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로 전화시키고 싶어합니다 일본어로 전화시키고 싶어합니다 한국어로 전화시키고 싶어합니다 이 프로듀스 101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렇게 능력도 많구요 그리고 복근이 좀 있는데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복근도 있고 근육도 조금 펌핑이 돼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힘과 열정이 아 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진짜 진짜 하나 먹어도 돼요?